목너미 마을의 개, 황순원 어디를 가려도 목,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한 통로의 좁은 곳, 목을 넘어야 했다. 남쪽만은 꽤 길게 굽이돈 골짜기를 이루고 있지만 결국 동서남북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어디를 가려도 산목을 넘어야만 했다. 글의 이름 지어 목너미 마을이라 불렀다. 이 목너미 마을에 한 시절 이른 봄으로부터 늦가을까지 적자는 서북간도 이삭군이 들러 지나갔다. 남쪽 산목을 넘어오는 이들 이삭군들은 이 마을에 들어서서는 을의 서쪽 산 및 오막사리 앞에 있는 우물가에서 피곤한 다리를 쉬어가는 것이었다. 대개가 단출한 식구라고는 없는 듯 했다. 간혹가다 아직 나이 젊은 내외인 듯한 남녀가 보이기도 했으나 거기가 다 수다한 가족이 줄레줄레 남쪽 산목을 넘어와 닿는 것이었다. 젊은이들은 누더기가 그냥 내 뵈는 보따리를 짊어지고 늙은이들은 쩔룩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애들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여인들은 애를 업고도 머리에다 무어든 이고 있고 이들은 우물가에 이르자 등수버들 그늘 아래서 원참 목을 축였다. 쭉 한 차례 돌아가며 마시고는 다시 또 한 차례 마시는 것이었는데 보채는 애 아직 젖도 떨어지지 않은 어린 것까지도 물을 먹이는 것이었다. 나지도 않는 젖을 물리는 이보다 이것이 나을성 싶은 모양이었다. 다음에는 부르트고 단 발바닥에 냉수를 끼얹었다. 이것도 몇 차례나 돌아가며 끼얹는 것이었다. 어른들이 다 끝난 다음에도 애들은 제 손으로 우물물을 길어 얼마든지 발에다 끼얹곤 했다. 그러나 떠날 때에는 여전히 다리를 절룩이며 북녘 산목을 넘어 사라지는 것이었다. 저녁역에 와 닿는 폐는 마을서 하룻밤을 묵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또 을의 서산 밑에 있는 낡은 방앗간을 찾아들었다. 방앗간에 자리 잡자 곧 여인들은 자기네가 차고 가는 바가지를 내들고 밥 동량을 나섰다. 먼저 찾아가는 것이 개서 마주 쳐다보이는 동쪽 산길 슬개에 있는 집 두 채의 기화집이었다. 그리고 바가지 든 여인의 옆에는 대개 애들이 따라 붙었다. 그러다가 동량밥이 바가지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어삼키는 것이었다. 바가지 든 여인들은 이따 어른들과 입 놀림을 해봐야지 않느냐고 타이르는 것이었으나 두 기화집을 돌아 나오고 나면 벌써 바가지 밑이 비는 수가 많았다. 이런 낙은 애들이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퍽 전인 아직 어두운 밤 속을 북력으로 북력으로 흘러 사라지는 것이었다. 어느 해 봄철이었다. 이 목너미 마을 서쪽 산 및 갓난이네 집 옆 방앗간에 웬쾌한 마리가 언제 방야를 찌어보았는지 모르게 겨 아닌 뽀얀 먼지만이 앉은 풍구 밑을 혓바닥으로 핥고 있었다. 풍구는 바람을 일으켜 곡물에 섞인 먼지나 겨, 쭉쩡이 등을 제거하는 농기구 작지 않은 중암캐였다. 그리고 본신은 꽤 고운 흰털이었을 것 같은 지금은 황토물이 들어 누르칙하게 더러워진 이 개는 몹시 배가 고파 있는 듯 했다. 뒷다리께로 달라붙은 배는 숨 쉴 때마다 할딱할딱 뛰었다. 무슨 먼 길을 걸어온 것도 같았다. 그러고 보면 목에 무슨 긴 끈 같은 것을 맺던 자리가 나 있었다. 이렇게 끈에 목을 메어 가지고 머나먼 길을 왔다는 듯이. 전에도 간혹 서북간도 이삭군이 이런 개의 목에다 끈을 메 가지고 데리고 지나간 일이 있는 것처럼. 이 개의 주인도 이런 서북간도 나그네의 하나가 아닐까. 원래 변변치 않은 가구 중에서나마 먼 길을 갖고 가지 못할 것은 팔아서 노자로 보태고 그래도 짐이라고 꾸려 가지고 나설 때 식구의 하나인 양 따라 나서는 개를 데리고 떠난 것이리라. 애가 있어 개를 기어코 자기네가 가는 곳까지 데리고 가자고 졸라대어 데리고 나섰대도 그만이다. 그래 이런 신둥이 개를 데리고 나서기는 했지만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같은 데서 이 평안도까지 오는 새해. 해 가지고 떠나온 기울떡 같은 것도 다 떨어져 오는 길에서 빌어먹으며 굶으며 하는 동안 이 신둥이에게까지 먹일 것은 없어. 생각다 못해 길가 나무 같은 데 메어 놓았을지도 모른다. 누가 먹일 수 있는 사람은 풀어다가 잘 기르도록 팔아서. 그래 신둥이는 주인을 찾아올 대로 울고 있는 힘대로 버드룩거리고 하여 미처 누구에게 주어지기 전에 목에 맸던 끈이 끊어져 나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 헤매다가 이 목넘이 마을로 흘러들어왔는지도 혹은 서북간도 나그네가 예까지 오는 동안 자기네가 가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수 없음을 깨닫고 어느 동네를 지나다 팔아 버렸는지도 모른다. 혹은 또 끼니를 얻어먹은 집의 신세 가품으로 잘 기르라고 주고 갔는지도 그것을 신둥이가 옛 주인을 못 잊어 따라 나섰다가 이 마을로 흘러 들어왔는지도 그러고 보면 또 신둥이 몸에 든 황톤물도 어쩐지 평안두 땅의 황토와는 다른 빛깔 같았다. 그리고 지금 방앗간 풍구 밑을 아무리 핥아도 먼지 뿐인 것을 안 듯 연자 맷돌개로 코를 끌며 걸어가는 뒷다리 하나가 사실 먼 길을 걸어온 듯 쩔룩거렸다. 신둥이는 연자 맷돌도 짤짤 핥아 보았으나 거기에도 덮여있는 건 뽀얀 먼지 뿐이었다. 그래도 신둥이는 그냥 한참이나 그것을 핥고 나서야 핥기를 그만두고 다시 코를 끌고 다리를 쩔룩이며 어쩌면 서북간도 나그네인 자기 주인이 어지러운 꿈과 함께 하룻밤을 머물고 갔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방앗간에서들 자기네의 가련한 신세와 더불어 길가에 버려두고 온 이 신둥이의 일을 걱정했을지도 모르는 이 방앗간 안을 이리저리 다 돌고 나서 그곳을 나오는 것이었다. 방앗간을 나온 신둥이는 바로 옆인 갓나인의 집 수수강 비잔문 틈으로 들어갔다. 토박 밑에 엎뒤어 있던 갓나인의 누렁이가 고개를 들고 일어서더니 낯설다는 눈치로 마주 나왔다. 신둥이는 저를 물려고 나오는 줄로 앉듯 꼬리를 찰싹 올라 붙은 배 밑으로 끼워넣고는 쩔룩거리는 걸음으로 달아나오고 말았다.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들이 끝난 곳에는 체전이었다. 신둥이는 체전 옆을 지나면서 누렁이가 뒤따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 다음에도 그냥 쩔룩거리는 반 뛴 걸음으로 달렸다. 체전이 끝난 곳은 판이 고르지 못한 조각대기 밭이었다. 조각대기 밭들이 끝난 곳은 가물에는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조약돌이 그냥 드러나는 지금은 군데군데 끊긴 물이 겨어있는 도랑이었다. 신둥이는 여기서 겨어있는 물을 찰딱찰딱 핥아먹었다. 도랑 건너편이 바로 비스듬한 언덕이었다. 이 언덕 위 안쪽에 목놈이 마을 주인인 동장래 형제의 기와집이 존세를 두고 앉아있었다. 이 두 기와집 한 중간에 이 두 집에서만 전용하는 방앗간이 하나 있었다. 신둥이는 이 방앗간으로 걸어갔다. 그냥 쩔뚝이는 걸음으로 그래도 여기에는 먼지와 함께 쌀겨가 앉아있었다. 신둥이는 풍구 밑을 분주히 핥으며 돌아갔다. 이러는 신둥이의 달라붙은 배는 한층 더 바삐 핥딱이었다. 신둥이가 풍구 밑을 한창 핥고 있는데 저편에서 큰 동장 내 검둥이가 보고 달려왔다. 이 검둥이가 방앗간 밖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향해 그 윤택한 털을 거슬러 세우면서 이빨을 시리 물고 으르렁 댔을 때 신둥이는 벌써 이미 한군데 물어 뜯기 우기나 한 듯이 깽 소리와 함께 꼬리를 뒷다리에 끼면서도 핥는 것만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검둥이는 이내 신둥이가 자기와 적대할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챈 듯이 슬금슬금 신둥이의 곁으로 와 코를 대보는 것이었다. 신둥이가 암케인 것을 안 검둥이는 아주 안심된 듯이 곁에 서서 꼬리까지 저었다. 신둥이는 이런 검둥이 옆에서 또 자꾸만 온몸을 후두루들 떨었다. 그러나 핥는 것만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신둥이는 풍구 미치며 연자 맷돌이며 를 핥고 나서 두 집 뒷간에도 들렸다 와서는 풍구 밑에 와 엎뛰어 버렸다. 그리고는 절로 눈이 감기는 듯 눈을 끈뻑이기 시작했다. 점점 끈뻑이는 도수가 잦아져 가다가 아주 감아버리는 것이었다. 검둥이가 저마침 떨어져 앉아서 이 편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되었다. 큰 동장 내 집에서 여인의 목소리로 워리 워리 하고 개부른 소리가 들려 나왔다. 검둥이가 집을 향해 달려갔다. 신둥이도 일어났다. 그리고 아까번에 핥아먹은 자리를 되앓기 시작했다. 그러다 신둥이는 무엇을 눈치챈 듯 큰 동장 내 집으로 절뚝절뚝 걸어가는 것이었다. 사실 대문에서 들여다볐는 부엉문 밖의 구유에는 검둥이가 붙어서서 찹찹찹찹 밥을 먹고 있었다. 신둥이는 저도 모르게 꼬리를 뒷다리새에 끼고 후두루두를 떨면서 그리고 가까이 갔다. 그러나 신둥이가 채 구유 가까이까지 가기도 전에 검둥이는 그 윤택한 털을 거슬러 세우며 흰 이빨을 시리 물고 으르렁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신둥이는 걸음을 멈추고 구유 쪽만 바라보다가 기다리려는 듯이 거기 앉아버렸다. 좀만에야 검둥이는 다 먹었다는 듯이 그 길쭉간 혀를 여러가지 모양의 길이로 빼내가지고 주둥이를 핥으며 구유를 물러놨다. 신둥이는 곧 일어나 그냥 떨리는 몸으로 구유로가 주둥이부터 갖다 댔다. 그래도 밑바닥에 밥이 남아있었고 구유 언저리에도 꽤 많은 밥알이 붙어있었다. 신둥이는 부리나케 핥았다. 그러는 신둥이의 몸은 점점 더 떨리었다. 몇 차례 퇴핥고 나서 더 핥을 나유가 없이 된 뒤에야 구유를 떠나 자기 편을 지키고 앉아앉는 검둥이 옆을 지나 그 집을 나왔다. 신둥이가 다시 방앗간을 찾아가는데 개 한 마리가 앞을 막아섰다. 작은 동작 내 바둑이었다. 신둥이는 또 겁먹은 몸을 움칠 수밖에 없었다. 바둑이는 신둥이 몸에 코를 갖다 대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둥이 편에서 무슨 냄새를 맡아낸 듯 코를 들었다. 그러고는 바둑이의 금방 밥을 먹고 나온 주둥이에 붙은 물기를 핥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바둑이가 귀찮다는 듯이 자기 집 쪽으로 걸어갔다. 신둥이는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바둑이는 자기 집 안뜰로 들어가더니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버렸다. 신둥이는 곧장 부엌 문 앞 구유로 갔다. 구유 바닥에는 큰 동작 내 구유 밑처럼 밥이 남아있었고 언저리로 돌아가며 밥알이 꽤 많이 붙어있었다. 신둥이는 급히 그것을 짤짤 핥아먹고 나서야 그곳을 나와 방앗간 풍구 밑으로 갔다. 밤중에 굳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튿날도 그냥 구질게 비가 내렸다. 신둥이는 날이 밝자부터 빗속을 떨며 어제보다는 좀 나았으나 그냥 저는 걸음걸이로 몇 번이고 큰 동작과 작은 동작 내 개구멍을 드나들었는지 몰랐다. 처음에는 몇 번을 왔다갔다 해도 구유 속은 구준비에 젖어있을 뿐 좀처럼 아침 먹이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밥이 나왔으나 이번에는 주인 개가 구유에서 물러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해서 주인 개들이 먹고 남은 구유를 핥아먹고 그리고 뒷가내를 들러 방앗간 풍구 밑으로 가서는 다시 누워버렸다. 낮쯤에서 신둥이는 그곳을 기어나와 빗물을 핥아먹고 되돌아가 누웠다. 저녁때가 돼서야 비가 멎었다. 신둥이는 또 미리부터 두 기와집새를 여러 번 왔다갔다 해서 구유에 남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이날 저녁은 작은 동작 내 바둑이가 입맛을 잃었는지 퍽이나 많은 밥을 남기고 있었다. 다음 날은 아주 깨끗이 개인 봄날이었다. 이날도 신둥이는 꼭두 새벽부터 두 집새를 오고 가고 해서야 구유에 남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이날 신둥이의 걸음은 거의 절룩거리지 않았다. 방앗간으로 돌아가자 볕 잘 드는 곳에 엎뒤어 해바라기를 시작했다. 늦은 조밤때쯤에서 이쪽으로 오는 인기척 소리가 나더니 두 동작 내 절가가 볕섬을 지고 나타났다. 늦은 조밤때쯤에서 이쪽으로 오는 인기척 소리가 나더니 두 동작 내 절가가 볕섬을 지고 나타났다. 절가가 지고 온 볕섬을 방앗간 안에다 쿵 내려놓고 온 길을 뒤돌아 서는데 절가와 어기어 키를 든 갓난이 할머니와 망판을 낀 갓난이 어머니가 방앗간으로 들어섰다. 갓난이 할아버지가 전에 동작 내 절가 자리를 산 일이 있어 뒤에 절가 자리를 나와가지고도 이렇게 두 동작 내 크고 작은 일을 제일 제쳐놓고 봐주는 터였다. 갓난이 어머니가 비로 한참 연자맷돌을 쓸어내는데 절가가 다시 볕섬을 지고 돌아왔다. 한 손에는 소 고삐를 쥐고 풀어 헤치는 볕섬 속에서는 먼저 구들널기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신둥이가 무슨 밤내나 맡은 듯이 섬계로 갔다. 그러자 절가가 개편을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저 남이제 한창 바쁠 판인데 개새끼 같은 게 와서 거추장스럽다고 발을 들어 신둥이의 허리를 밀어찼다. 그다지 힘줘 찬 것도 아니건만 꿋꿋하고 억센 다리라 신둥이는 그만 깽 소리를 지르며 옆으로 나가 쓰러졌다. 신둥이는 다시 해바라기 하던 자리로 가 눕고 말았다. 첫 확을 거의 다 찌었을 무렵 작은 동장이 왔다. 작달만한 키에 머리를 빡빡 깎았다. 얼굴의 혈색이 좋아 마흔 가까운 나이가 도무지 그렇게 비지 않는 작은 동장은 방앗간 안으로 들어서며 다부진 몸집처럼 야무진 목소리로 잘 말라띠 했으나 그것은 뭐 누구에게 물어보는 말은 아니었던 듯 누구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깨디디 안투룩 띠케 했다. 소 뒤를 따르던 갓난이 할머니가 연자의 쌀을 한 움큼 쥐어 눈 가까이 갖다 대고 찌어지는 형편을 살피고 나서 말없이 도로 놓았다. 잘 찌어진다는 듯. 작은 동장이 돌아서다가 신동이를 발견했다. 이게 누구네 가이야? 절가와 갓난이 할머니와 갓난이 어머니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릴 새도 없이 작은 동장의 발길이 신동이의 허리 중동을 와찼다. 신동이는 뜻 안았던 발길에 깽 비명을 지르며 달아날 밖에 없었다. 얼마를 와서 그래도 이 방앗간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듯이 뒤돌아 보았을 때에는 벌써 절가와 갓난이 할머니와 갓난이 어머니는 그게 누구네 개건 내 아란 곳 아니라는 듯이 자기네 일에만 열중해 있었는데 다만 작은 동장만이 이쪽을 지키고 섰다가 돌멩이라도 쥐려는 듯 허리를 굽히는 게 보여 신동이는 다시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나야 했다. 비스듬한 언덕길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옆에 떨어졌다. 신동이는 어제 비에 제법 물이 흐르는 도랑을 건너 김선다리라는 조각대기 밭새를 지나기까지 그냥 뛰었다. 이런 신동이는 요행 다리만은 절룩이지 않았다. 서쪽 산 밑 갓난이네 집 옆 방앗간으로 온 신동이는 또 먼지만 내려앉은 풍구 밑으로 가 누웠다. 그러나 얼마 뒤에 신동이는 그곳을 나와 다시 동장 내 방앗간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비스듬한 언덕을 올라 방앗간 쪽을 바라보는 신동이는 그곳의 작은 동장의 모양이 뵈지 않음에 적이 안심된 듯 그쪽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으나 문득 지금 한창 풍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며 우악스러울 것만 같은 절가에게 눈이 가자 주춤 걸음을 멈추고 그 편을 한참 지켜보다가 그만 돌아서 온 길을 되걷는 것이었다. 낮이 기울어서야 갓난이 할머니와 갓난이 어머니가 앞집 수수깡 바자 울타리를 끼고 이리로 오는 것이 보였다. 갓난이 할머니와 갓난이 어머니는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을 바라보았다. 신동이는 이들이 자기를 어쩌지나 않을까 싶어 일어나 피하려는 눈치를 보였으나 두 여인은 물론 신동이를 어쩌는 일 없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신동이는 그 길로 동장 내 방앗간으로 갔다. 방앗간은 비로 한 번 쓸었으나 그래도 여기저기 꽤 많은 쌀겨가 앉아 있었고 기둥 같은데도 꽤 두툼하게 겨가 붙어 있었다. 신동이는 풍구 밑부터 들어가 마구 핥았다. 그날 초저녁이었다. 신동이가 큰 동장 내 대문 안에 서서 지금 거의 다 먹어가는 검둥이의 구유 쪽을 바라보고 섰는데 방문이 열리며 큰 동장이 나왔다. 역시 작은 동장처럼 작달만한 키에 머리를 빡빡 깎았다. 또한 혈색이 좋아 아주 젊어 비었다. 얼른 봄에 작은 동장과 쌍둥이 나아 아닌가 싶게 그렇게 모습이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 보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을 서로 바꿔보는 수가 많았다. 이 큰 동장이 뜰로 내려서면서 지금 구유 쪽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신둥이를 발견하자. 이 큰 동장이 뜰로 내려서면서 이 큰 동장이 뜰로 내려서면서 지금 구유 쪽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신둥이를 발견하자 보지 못하던 개임에 이놈의 가이새끼 하고 발을 굴렸다. 목소리마저 작은 동장처럼 야무쳤다. 신동이는 깜짝 놀라 개구멍을 빠져 달아나고 말았다. 큰 동장이 대문을 나서는데 마침 저녁을 먹고 이리로 나오던 작은 동장이 신둥이를 보고 이 개가 오늘 아침에 자기가 방앗간에서 쫓은 개라는 것과 지금 또 이 개가 형한테 쫓겨 달아나는 사실에 미루어 언뜻 보지 못했던 이놈의 개새끼가 혹시 미친 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듯 갑자기 야무진 목청으로 미친 가이 잡아라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그러자 큰 동장편에서도 지금 꼬리를 뒷다리새로 끼고 달아나는 뒷배가 찰딱 올라 붙은 저놈의 낯선 개새끼가 정말 미친 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듯 대놈의 미친 가이 잡아라 소리를 따라 질렀는가 하자 대문 안으로 몸을 날려 손에 알맞은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고 나오더니 신둥이의 뒤를 쫓으며 연방 미친 가이 잡아라 소리를 질렀다. 연방